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다빈치 리솔브 18.5 정식 버전이 드디어 출시되었는데요. 오늘은 18.5에 새로 들어간 기능들하고 개선된 것들 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블랙매직 본사에서 이벤트로 다빈치 스튜디오 버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나눔 하려고 하니까요. 이벤트 참가하는 방법은 영상 아래 설명이나 댓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번째는 자동 자막 기능하고 오디오 트랜스크립션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오디오를 자동으로 자막 탭으로 바꿔주는 기능인데요. 자막을 화면에 넣거나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자막 파일을 만들어서 유튜브 자막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디오 트랜스크립션은 오디오를 하나의 창에 텍스트로 모두 변환해서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단어를 클릭해서 해당 장면으로 빠르게 이동하거나 문장을 선택해서 그 부분을 따로 클립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좀 더 자세한 것은 따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컷 페이지도 여러가지가 개선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타이미라인 왼쪽에 이런 메뉴가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기능들을 언어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리프를 언어프 한다거나 이런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제 에디트 페이지로 넘어가면 예전에는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적용하려면 클립 한 개씩 밖에 안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클립을 선택하고 이렇게 한 번에 모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업이 타이미라인별로 됩니다. 타이미라인 백업은 일단 리저브 설정에서 유저 탭, 프로젝트 세이브 앤 로드에서 타이미라인 백업이 체크되어 있어야 하고 백업을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을 하다가 뭔가 잘못되어서 특정 백업 포인트로 돌아가고 싶다면 미디어풀에서 해당 타이미라인을 오른쪽 클릭하고 리스토 타이미라인 백업에서 백업 된 것을 선택하면 간단하게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립의 속도를 바꿀 때 사용하는 리타임 커버를 선택하면 이제 기본으로 리타임 스피드가 선택되어 이전에는 이게 리타임 프레임으로 항상 기본 선택되어 있어서 좀 불편했는데요. 이제 기본으로 리타임 스피드가 선택됩니다. 자 그리고 트랜지션을 추가하면 이렇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설정한 길이를 기본 값으로 하는 버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정한 트랜지션 길이를 기본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 다음부터 추가하는 트랜지션 길이의 기본 값으로 적용이 됩니다. 스텔 이미지 내보내기 하는 기능이 컷 페이지 하고 에디트 페이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디트 페이지에 현재 장면을 이미지로 내보내기 하려면 파일 메뉴, 익스포트를 보면 현재 프레임을 스텔 이미지로 내보내기가 있죠. 파일 형식도 jpg, png 여러가지가 있고 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캐시 파일 매니저가 생겼습니다. 플레이백 메뉴, delete render cache, manage cache data를 열면 이렇게 캐시 파일 매니저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프로젝트별로 선택해서 필요 없는 캐시 파일을 삭제할 수도 있고 캐시 파일 위치가 로컬 드라이브인지 네트워크나 클라우드에 있는 것인지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트랙이나 오디오 트랙의 순서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간단하게 인덱스를 클릭하고 트랙 탭을 열면 이렇게 모든 트랙의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트래깅해서 트랙의 아래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틱톡으로 바로 업로드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빈치 설정에서 인터넷 어카운트 탭을 열면 이렇게 틱톡 계정을 추가할 수가 있고 렌더 페이지에서 틱톡 프리셋에 틱톡 업로드 하기를 선택하고 렌더링 하면 됩니다. 또는 에디트 페이지에서 퀵 익스포트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컬러 매니지먼트 설정은 기존에는 프로젝트 세팅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타임라인별로 컬러 매니지먼트를 따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라이트는 광원 소스 위치를 지정하거나 이동해서 영상에 완전히 새로운 라이팅 이펙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것은 따로 곧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마스크는 물론 원래 있던 기능인데요. 좀 더 세밀한 조절이 가능하도록 옵션이 추가되고 트래킹 퀄리티도 훨씬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리모트 모니터링은 스튜디오 버전에 있는 기능인데요. 다빈치 리솔브 편집 화면을 고화질로 라이브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컬러 매니지먼트와 호환이 되고 HDR 이미지도 공유할 수 있어요. 사용 방법은 먼저 워크스페이스 메뉴에서 리모트 모니터링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라이브 비디오 코덱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H264 또는 H165 그리고 8비트 또는 10비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세션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세션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원격으로 접속하는 측에 공유해주면 됩니다. 원격으로 화면을 보는 쪽에서는 다빈치 리솔브 모니터 앱을 실행해서 접속하면 되는데요. 공유된 세션 코드를 입력하고 조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제 화면을 공유하는 측에 세션 참가자가 있다고 나오고 접속을 허락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편집 화면을 원격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